와우 맘페티 이하 비행 중요 단계에서 안전한 운항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라는 거야 조종사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조종사 간의 비행 외에 대화를 한다거나 객실 승무원과 비행 안전 이외의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항공 딱 초기에는 조종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뭐 잡담할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조종실이 조용하게 되다 보니까 조종사 간의 비행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딴짓을 할 여유가 생긴 거야 실제로 1974년에 항공사고를 딱 분석해 보니까 조종사들 간의 잡담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1981년부터 이 절차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합동 브리핑 할 때도 항상 이걸 이야기하지 맘페티 이하에서 비행 안전과 관련된 것 이외에 콜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그러면 실제 비행을 갔어 3차피트 상승하다가 객실에 연기가 발생한 거야 그럼 조종사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럼 사무장이 카펫으로 콜을 하겠지 비행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조종사가 그 콜을 받을까 아 아까 만피트 이하에서 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브리핑 제대로 안 들었네 하고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객실 승무원과 신호를 정한다고 그걸 긴급신호라고 해 그 신호는 항공사마다 기종마다 달라 만피트 이하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콜할 때 기장님 이건 급해요 긴급해요 라고 보내는 신호야 그래야 조종사가 아 이거 잘못 콜한 게 아니구나 아 이건 만피트 이하지만 내가 콜을 받아야 하는 객실에 긴급한 사항이구나 라고 알겠지 썰리의 영화 한 장면이야 이 영상을 봐봐 객실 승무원이 지금 비행기가 이상하게 된 거를 어 인지 했지만 조종사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피트 이하니까 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승객들의 동요를 맡고 있지 이때 만약 객실 승무원이 카피스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콜을 했다면 조종사한테 분명 조작에 방해가 됐을 거야 엔진이 꺼지고 조종사들이 막 바쁜 상황이라는 거를 객실 승무원들이 이해를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썰리 기장이 영웅이었지만 다 뒤에서 이런 객실 승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야 그런데 이때 객실 승무원이 어 이거 안전과 관련된 상황인 것 같은데 하고 물어봐야지 하고 카피스로 연락을 할 수도 있었잖아 그래도 스테어리 카피스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브리핑을 할 때는 범위를 정해줘야 돼 브리핑할 때 안전과 관련된 거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야 외국 항공사 중에는 이걸 항목으로 일일이 정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것도 그 항목과 다른 것들이 또 벌어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안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고 범위를 정해줘야 돼 기내 화재나 연기같이 조종실에서 알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을 긴급 신호로 만 비트 이하여도 알려주세요 라고 그리고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쉽고 그거에 맞춰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야 엔진이 꺼졌어 그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지만 카페스에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객실이 콜을 안 하고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기내 화장실이나 아니면 기내에서 화재가 났다면 어? 이건 조종실에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 비트이어도 아 이거는 기장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범위를 구분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정리 만 비트 이하에서 조종사에게 콜하지 말라는 절차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스티어리 카피시 콜을 해도 조종사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 신호를 만들었다 거기서 말하는 안전에 관련된 거요 이런 말도 모호하니까 서로 간의 범위를 정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해라